이번 앨범은 이 앨범의 앨범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레드벨벳에서 빨간맛 진짜 어려워. 파이팅, 파이팅! 두근두근, 내가 더 떨려. 파이팅.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한 저녁 여름 그만. 예!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우리 몰라. 파이팅!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하는 게. 이거 진짜 대박인데? 갑니다. 거품이 1, 4, 4, 5, 6, 6, 6, 7, 7, 8, 9, 10, 11, 12, 12, 12, 13, 13, 12, 14, 15, 12, 15, 16, 16, 16, 16, 16, 16, 17, 18, 18, 18, 18, 19, 19, 20, 18, 21, 19, 21, 20, 20, 21, 22, 21, 22, 22, 22, 22, 23, 22, 23, 22. 가시나요. 자, 가시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고 해 그냥 바로. 한 번야. 지금 이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예능 전제 춤에 춤 갑니다 예능 전제 춤 주세요 뭐지? 네 네 네 저거 여긴 누구 여긴 누구 여긴 누구 여긴 누구 여긴 누구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노제 빨간 노제 음악 주세요 가야바나 책대로 갈색 가라 자 갑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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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이거 갑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잘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잘하네 좋습니까? 우린 몰라 화이팅 해볼게요 근데 이게 어디에요 하는게 이거 진짜 대박인데 갑니다 고맙습니다